오늘은 트렐리스 카우치트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모양의 트렐리스 카우치트 스티치는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정중앙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격자 문을 완성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격자무늬 위로 이번에는 얘네들이 지나가는 X표시 하나하나에 이렇게 실로 찝어줄 거예요. fol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